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기 아주 좋은 월요일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수업을 한번 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부터 30번째 많이 쓰는 영어 단어까지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1번째부터 60번째까지 많이 쓰는 영어 단어를 차근차근 읽어 볼 건데요. 이 영어 단어에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익게 배웠던 단어도 있고,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영어 공부하셨으면서 보셨을 법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영어에서 31번째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W, I, L, L 입니다. 어떻게 읽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보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네, 맞추신 분들 계실 거예요. WILL 이라고 읽습니다. WILL, 자, W, U 발음 나죠? I는요, E 발음 나고요. L은요, 좀 달라요. R같은 경우는 르, 르, 르 해서 혀가 입천장을 다면 안 되죠. 그런데 L같은 경우는요, 혀가 입천장 앞에 이렇게 칩니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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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해서 혀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르, 르, 르 칩니다. 그리고요, L이 단어에서 끝에 두 개가 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요, L을 한 번만 발음해 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W, I, L로 그냥 간단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WILL, WILL,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WI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I GO 하면 어떻게 되죠? 나, GO, 나, 가. 근데 I, WILL, GO 라고 하면요, 중간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위를 딱 넣어버리면 나는 갈 거야 해서 우리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과거 배우는데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 WILL이 들어옵니다. 나는 뭐뭐? 할 거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WILL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번에요. I, F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 써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I, E 발음 났습니다. 여기서, if, if 라고 읽습니다. 한국말로는 보통, if 라고 해요. 예전에, if only 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한국말로 if 라고 쓰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요, 그, F 발음 자주 말씀드립니다. 미니랑 미니가 닿아서, 바람 새는 소리 나면 돼요. if, if, 한번 따라해 볼게요. if, if, 네, 자, F 발음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이 if 역시도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게 제가 옆에다가 가정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냥 이루고 있는 가족들끼리 있는 그 가정 아니고요. 영어에서 가정법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새라면,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죠.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려서 영어를 공부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정법을 쓰고요. 이 가정법은 과거나 미래보다도 조금 더 나중에 배워요. 약간은 어렵습니다. 쓰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if 보면요, 음, if라고 읽는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s, o, m, e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옆에다 힌트도 좀 놨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네, 우리가 배운 대로면은요, som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자, s는 쌍시옷 발음 난다고, s 발음 난다고 제가 써놨죠? o랑 e가 있어요. 그러면 o가 보통, 보통 장모음 발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장모음 발음 날 때 어떻게 되죠? o 하고 길게 발음됩니다. 그러면 some 이라고 발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이래서 어렵죠. 예외입니다. some 이라고 읽혀요. 자, 우리 그 some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some 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날 때요, 그 느낌을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 느낌을 좀 주고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 친구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연인이 될 법한 사이들을 젊은이들이 some 이라고 이야기해요. 내지는 some 탄다, some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쓰는 some이 이거예요. 정확히 뜻은요, 어떤 거 조금 있다든지 약간. 우리는 수업시간을 언제 배웠었냐면요, 대부분 이거 다 배웠죠? Can I get some water? 할 때 배웠습니다. 어떤 거 조금, 약간이란 뜻이고요, 이거 some 말고 아마 some으로 대부분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 많이 봤던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some이라고 읽었을 때, 이게 예외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SOM이는 계속 some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some, some,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will, if, some, will, if, some, 세 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r-e, 이건 역시 수업시간에 봤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정확한 발음은요, there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의 규칙에 따르면, th 발음이 th, 낯섰습니다. 네, th 난다고 치더라도, e, r, e가 있기 때문에요, e는 이 장 모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there라고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예외예요. 참, 영어에서 31, 32, 33, 34등,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입니다. 영어, 참 예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there 아니고, there, there라고 읽습니다. there, are이라고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로는요, th, th, th.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re, there, there. 네, 이것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저쪽에 있는 적이라고 많이 쓰였지만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존재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there is a cup 하면, 컵이 있어. there is a car 하면, 차가 있어 정도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there이라는 게 정확히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요, 내지는요, 여기 저희 컵이 있어요. 컵이 저기 멀리 있으면요, a cup is there, 내지는요, 차가 저쪽에 있으면, my car is there, 해서 저쪽, 저기라는 뜻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there is, 내지는요, there are,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문장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 뜻을 알아두시면 가장 좋은데, 발음 먼저 익히기로 했으니까, 발음 먼저 좀 알아주시고요, 발음 익히시고, 좀 힘이 남으시는 분들은 뜻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w, h, a, t, 어떻게 읽을까요? 네, 재수업 계속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what 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우리 w, h로 시작하는 말들 꽤나 많습니다. w, h 친구들, 형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우신 분들은요, 이거를 what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은요, 이걸 what이라고 읽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what은 왜 그러냐면요, w도 발음하고, h도 발음하고, a도 발음하고, t도 다 발음하면 what이 되죠. 근데 원래는 what이라고 발음하면 미국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w, h 친구들은요, h는 읽지 않습니다. w, a, t 라고 해서 그냥 what만 해주시면 됩니다. what,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 what,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지는 무엇이라고 해서 문장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what으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그 이외에도 what이 문장에서 여러 차례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발음, 어떻게요? what 아니고 what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요, a, b, o, u, t 라고 되어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충분히 읽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제 수업 시간에 전치사 이야기할 때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갔던 적은 있지만요, 요것만 잘 다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a, b, o, t 입니다. 한국말로는요. about 하면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내지는요, 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먼저 따라 읽어볼게요. 읽을 때는요, 강사 앞에 있습니다. about, about,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about, about, 네,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o랑 u가 붙으면요, o랑 u가 붙어있을 때는요, 대부분 o라고 발음이 나요. 자, 언제 이게 나냐면요, about, about, 이렇게 하실 때도 방금 보셨죠? 그리고 이게 hows, hows 할 때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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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발음 난다. 그래서 앞으로 오, 유 볼 때는요. 제가 실수했지만 여러분들은 똑바로 아우, 열 받을 때처럼 아우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우, 아우, 그래서 about, how, 이런 친구들로 이어진다 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뜻도 우리 about love라는 거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about love 하면 사랑에 대해서, about cup 하면 컵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 이거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about 10 minutes 하면 거의 한 10분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about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there, what, about, there, what, ab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w, h, i, c, h. 이거는 정말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처음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거를 맞게 읽으셨으면요. 영어 읽는 거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w,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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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니고 which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읽기 어려웠어요. 두 개나 우리가 주의할 게 두 개나 있었고요. 이게 어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문장에서 장치로 앞에 있는 명사라든지 앞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등등을 꾸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which 쓰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한번 읽는 것만 일단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when입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건 역시 wh친구가들이 오늘 형제들이 오늘 엄청 나오는데 h무금입니다. 그래서 when이라고 읽어요. when 뜻은요. 언제 내지는 뭐뭐하는 때에 뭐뭐하는 동안에 등등으로 쓰입니다. 보통은 시간을 나타낼 때 써요. 어떤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무언가를 할 때 이럴 때 좀 나타내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운전하면서 이 유튜브 강의를 보고 있어 뭐 이런 시간 그런 그런 시간이죠. 뭐뭐를 하는 동안 할 때 이럴 때 쓰인다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when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뜻을 잘 모르시는 것들 우리가 수업시간에 안 다뤘던 것들도 꽤나 나오네요. 네 그리고요. 귀 밑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안 다뤘어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 엔, 이 어떻게 읽죠? 네 원 맞습니다. 대부분 맞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원이 왜 원일까? 네 이거요. 사실 우리가 배운 발음 규칙대로라면요. 오, 엔, 이기 때문에 오는 장모음으로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하고 길게 읽히고요.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오랑 엔에서 온 이라고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발음됐죠? 원 이라고 발음됐어요. 네 예외예요. 참 영어는 얄미워요. 1, 2, 3, 4, 5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원 하나 할 때 조차도 예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읽는 게 무척이나 힘드실 거예요. 늘 영어 공부할 때는요. 영어 단어 보시고 읽는 법 배우시고 뜻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요. W, U, N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원 이라고 읽힙니다. 원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W, U, N을 읽듯이 원 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뜻은 하나, 둘, 셋 원, 투, три 할 때 원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Which, when, one Which, when, one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주 공부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요. T, H, E, I, R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잠깐 스티디쉬 봤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읽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There 라고 읽혀요. There 근데요. 여기서 E랑 아위가 약간 예외예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외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외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주 쓰는 단어 순서로 쭉 했는데 근데 예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원래는요. T, H The, The, The 발음 나는데 E랑 I가 붙어있으니까 E가 장모음이니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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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나아야 되지만요. 음 예외래요. 이게 제가 There 라고 했는데 한번 먼저 따라해볼까요? There There 네 근데 어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There 아까 했던 거랑 뭐가 다르죠? 네 아까 했던 거요. T, H, E, R, E였고요. 제가 밑에다 그렇게 써놓고 물음표 쳐놨죠. 네 뭐가 다를까요? 네 똑같습니다. 발음이요. 네 참 원망스럽습니다. T, H, E, I, R이랑요. T, H, E, R이랑 100% 똑같이 There 라고 발음이 나요. 네 그렇고요. 어 둘 다 예외에요. 근데 예외인데도 똑같은 발음이 나고요. 일단 지금 배우고 있는 T, H, E, I, R은요. 그들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의 하면 My 해서 My cup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컵이면 그들의 컵이면 Their cup 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들의 라는 뜻인데요. Their Their 어 두 개 다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 뜻은 다르지만요. 근데 너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원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Not이랑 Not이랑 가지고 왔어요. 네 옆에 보시면 Not이랑 Not 어 이 두 개 다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발음은 뭐가 다르죠? Not Not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스펠링 스펠링이라고 철자라고 하죠. 스펠링 영어고 철자법을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죠. 우리 에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에 I 쓰실래요? 어 쓰실래요? 문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어디에 쓰이는 에 따라서 다르고 아마 문장 쓰는 맞춤법은 우리나라가 더 철자는 우리나라가 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렇죠. 똑같이 아예 심지어 똑같이 씁니다. 배 이 배 아니면 먹는 배 타는 배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헷갈리는 거 많으니까 요런 예외사항들만 몇 개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re 배워봤습니다. 그 밑에 a l 자 a l 어떻게 읽을까요? 네 제가 힌트 주셨죠? a는 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all all 우리 아까 l l 두 개 올 때 l 하나만 발음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all all 이거 보통 우리는요 여기 all 이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all 에다가 star 그 하늘에 떠있는 별 star 내지는요 우리 스포츠 스타 얘기할 때도 star 배웠었죠? all star라고 all star전 야구 all star전 농구 all star전 많이 하죠? 그때 들어가는 게 all 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all 이라고 쓰는데 all보다는 all 완전히 all도 아니에요. 근데 all보다는 all에 훨씬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all 그래서 모든 이라는 모든 별들이 떴어요. 그래서 all star 그래서 all star전 한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A L L S O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요. A는 A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O를 all so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O는요. all so 그래서 O가 단어 끝에 나오면 all 라고 발음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all so 우리나라 말로 보통 사람들이 all so all so 맞다 틀리다 할 때 all so all so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ll so 보다는 all so all so 롯데월드 갔다가 한강공원도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랑 문장을 붙여줄 때 추가할 때 all so 라고 많이 쓰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all so all so 네. 그래서 all so all so 자. 이번 장에서는요. there all also there all also 까지 배웠고요. 여러분 그 발음은요. 읽는 법을 우리가 익히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요. 원어민이랑 똑같이 발음하려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뭐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은요. 저 단어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어떻게 읽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내 발음이 여러분들 발음이 원어민이랑 그리고 제 발음이랑 똑같지 않다고 해서 화내고 열받아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혀가 우리가 발음이 익숙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히는지 알고요. 나중에 점점 들으면서 발음 수정해 나가다 보시면 좀 고쳐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읽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ow how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거 많이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죠. how 라고 읽혀요. how 네 ow 가 how how 로 읽혔죠.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how how 그래서 어떻게 내지는 얼마나 라고 문장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단어예요. how 라고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었죠. 자 그 밑에 있는 m a n y 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게 만일까요? man일까요? money일까요? 네 a 바람이 킨 것 같아요. 이거는요 many 예요. many 많은 내지는요 많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ny y 발음은요 여기서 이 발음 났어요. i처럼 이 발음 났고요. 이것도 아마 보신 적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many many 네 좋습니다. d o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d o 어떻게 읽을까요? 둘까요? 덜까요? 놀까요? 도 돈가요? 이거는요 두예요. 두 두 네 자 영어가 d o 도 도라고 도를 쓰려고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 할 때 도를 쓰려고 해도 d o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라고 읽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칙만 알아가지고 는요. 자 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가 영어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영어는 어떤 어떤 분류로 되어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 두 개로 분류하시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데 처음엔 쉽다 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be e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는 have get take 이런 일반적으로 동작을 포함하는 동사들 일반 동사라고 했었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두 동사라고 해요. 두가 왜냐면 하다 라고 하는 어떤 걸 두 어떤 걸 하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하다 동작에 포함됐다 그래서 얘들 다 통칭할 때 두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라는 게요 우리 음음음 만들 때 두가 앞에 나왔었죠. 아마 그래서 두가 정말 많이 쓰는 동사로 이름을 올린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두 네 좋습니다. 제 말을 70%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어떻게 읽는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이번 장에서 How many do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이 했네요.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서요. H A S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것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Has 라고 읽어요. Has 여기서 A발음은 제가 에 라고 써놨으니까요.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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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s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도 있다 시간에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삼인칭 단수 그러니까 히 쉬 잇 내지는요. 사람 이름처럼 단수 주어가 올 때는 뒤에 동사 뒤에 에스 붙인다는 거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동사 배웠을 때요. 맞아요. Have 뒤에다가요. Have 가지다 라는 우리 동사 아시죠? Have 그게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Have 라는 동사가 Have 뒤에 에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 녀석이요. 또 Have도 불규칙이에요. 삼인칭으로 바뀔 때 불규칙인데 Have 의 삼인칭이 Has 에요. 그래서 I Have 라고 바로 얘기하던 거를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ve 가 아니고 He Has 바뀌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Has 구요. 많이 쓰이니까 읽는 법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요. M.O.S.T. 해서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너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얼마 안 드리면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어떻게 읽을지 혼자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나서 답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요. 제 얘기만 그냥 들어가지고는요. 외우는데 더 빨리 까먹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혼자 읽어보시고 제 정답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정답은요. M.O.S.T. 한국말로는요. M.O.S.T. 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로 M.O.S.T. 이 O가요. O. 발음이 납니다. O. 그래서 M.O.S.T. M.O.S.T. 자 이 뜻은요. 어떤 최대 내지는요. 가장 많은 이런 뭐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니면요. 정말 최대 이런 뜻을 나타낼 때 M.O.S.T. 라고 쓰고요. 그래서 우리 MVP 농구경기, 축구경기 이런 거 보면 MVP라는 거 봤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MVP잖아요. 거기 M. 앞에 들어가는 M이 Most예요. 가장 이 중에서 제일 Most Valuable Player 라고 해서 Valuable 하면 같이 있다. 플레이어 하면 축구 플레이어, 농구 플레이어에서 선수예요. 그래서 Valuable 아직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M의 MVP에서 Most 가장 가치 있는 선수 그냥 가장 잘한 선수를 MVP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M이 Most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PEO PLE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처음 보는 경우엔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시간을 몇 번 봐서 읽을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떻게 읽냐면요? P P P P P 이라고 읽어요. PEO에서요. E가요. E, O가 있기 때문에 E가 장모음이죠. 모음이 두 개 있으니까요. O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 PLE 에서요. 보통 그 단어들이요. L 다음에 E로 오는 단어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L 다음에 E가 와서 끝나버리면 E는 보통 발음 안 합니다. 그냥 L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요.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P P P P P P P 우리 이제 흔히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몇 장이 안 남둘레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단어 남았고요. 자 한번 빨리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o-t-h-e-r 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렇게 읽어요.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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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요. th가 th-th-th 발음 나는 것보다 th-th-th 발음 나는 게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o는 여기서 아 로 발음이 나서요. other. other 라고 발음이 되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other. other.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뜻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간략히 알려드리면 다른 나머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누나가 두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첫째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둘째 누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누나. 다른 누나라고 얘기할 때 other. sister.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개 중에 두 개 있을 때 한나 말고 다른. 여러 개 있을 때도 이만큼 말고 다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other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이요. t-i-m-e 아주 쉽습니다. 네 읽으셨을 거 해요. time 이라고 읽어요. time. 우리 시간 이야기할 때 time 이고요. 이거 아주 깔끔하네요. t-t 발음 났고요. i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i 읽혔고 e는 발음 안 됐죠. 장모음 뒤에 있는 거니까 time 이라고 읽고. 한번 따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ime. time. 아주 좋고요. 그 밑에 있는 s-o. 제가 힌트 다 드려서 저 혼자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옆에 다 써놨는데요. 여기서 s는요. 쌍슛 발음이 났고요. o는요. so.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o 같은 경우는요. 단어 끝에 오는 경우에 o. 그냥 o가 아니고 o. o 하고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s-o는요. so. 라고 읽히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so. so. 네. 아주 좋아요. 이게 너무 뭐 너무나 내지는요. 그래서라고 쓰여요. 뭐 예를 들으면요. 더워. 더울 때는 hot 하시죠. so hot 하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강조해줄 때도 쓰이고요. 내지는 어. 나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그래서 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o예요. so.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어차피 제가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요. was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쉽게 읽으셨을 거예요. was. was. 라고 읽어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 최근에 배웠던 거예요. 비동사의 과거형. 그러니까요. 그 i am. 그리고 he is 했었죠. 그 m이나 is를 쓰는 녀석들을 과거. 음. i am a student. 나는 지금 학생이에요. 난 학생인데 나는 과거의 학생이 엿어라고 이야기할 때 i was a studen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 a s 하면 was. 아. 뭐뭐 엿다 이야기할 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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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런 건 역시도 사실 예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쉽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e.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네.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이건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we 하면 we. we.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할 때 내가 필요한 거죠. 나를 포함한 누군가들. 여러 명 이야기할 때 우리. we라고 하면 딱.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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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밑에요. 좀 어렵게 생겼네요. 어떻게 읽을까요? t-h-e-s 입니다. 네. 자. 이게 그 되게 예외처럼 생겼는데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t-h-th-th-th-th-th- 발음이 나고요. e-s-e가 있으니까요. e는 장모음으로 앞에 있는 e 읽어주고 뒤에 있는 e는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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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these. 아. these. 해서 이거 예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ese. 자. 왜 이렇게 읽히는지 아시겠죠? the. the. th 는 thou 아니면 thou 발음이 나는데 thou로 읽힌 거고요. e가 장모음이 길게 나뉘기 때문에 th까지 읽었고 s가 th 발음이라? these. this라고 하고요. 이게 그거예요. 이것들, 내지는 이 사람들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this. 라고요. this. 가까이 있을 때 this라고 이야기할 때 많죠. 이것, 저것은 that 이에요. 근데 이 컵이 두 개 있으면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these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도 그렇죠. 이것들, 아니면 얘네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these라고 쓰고요. 이번 장에서는요, was we these 배웠습니다. was we these.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홉 개 밖에 안 남았... 어? 아홉 개가 아니라 여섯 개 남았네요. 여섯 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m, a, y.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것은요, 이것은 may라고 읽어요. may. 이게 제가 y가, 우리가 모음은 다섯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모음이 5.5개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a, a, e, o, u. 이 다섯 개 말고요, y는 준 모음인 것 같아요. 예, 모음인데, 아, 모음이 아닌데 모음처럼 역할을 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 y랑 그냥 모음이랑 붙으면 이 앞에 있는 모음이 장모음처럼 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모음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y라고 하는 모음인지 아닌지 모를, 어, 이 애매한 친구랑 붙으면, 앞에 있는 것이 장모음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m이, m, 발음이 나죠? 근데, a가 장모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a라고 그냥 읽히죠? may라고 읽히죠. may. 그래서, a랑, y랑 하면, a라고 발음이 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may구요. 한번 따라, 먼저 따라 해 볼게요. may. may.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조만간 언젠간 다루겠죠? 그래서, 이거 아마 내지는요. 어떤 걸 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 may라고 해요. 네, 예를 들면, can I get? 우리 배웠죠? may I get?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엄청 공손한 거예요. can을 대체할 수 있는 조동사이기도 한데, 굉장히 공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터미널 같은 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앞에, may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 여러분의 주목을 끌어도 될까요? 네, 주목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걸 공지하나 하겠습니다. 할 때, may라는 거 쓰이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may, 읽는다. a, y 붙으면, a 하고, 읽힌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l, i, k, e,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요. 처음이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외는 없습니다. like, 라고 읽게요. like, 한번 따라해볼까요? like, like, 좋아하다 라는 거예요. I like coffee, 하면 나 커피 좋아해. 이런 좋아하다 라는 거고요. 비슷하다. 뭐 이런 걸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건 좀 pass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u, s, e.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예외가 없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건 읽으셨어야 돼요. 이건 읽으셨어야 됩니다. u, s 이기 때문에요. u, 모음이 두 개 있죠. u, e, u는 길게 읽고요. e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use, use 이렇게 읽고요. 어떤 걸 쓰다, 내지는 어떤 걸 사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use, use.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may, like, use. may, like, use 배웠고요. 마지막 한 장 더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복습 30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i, n, t, o. i, n, t, o. 어떻게 읽을까요? 힌트는 따로따로예요. 네, 이 따로따로가 뭐냐면요. in 앞에 있는, 아이고, i, n이랑 t, o랑 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요. in, i, n. 우리 전체사가 배웠습니다. i, n, in. 뒤에 있는 t, o는요. to 해서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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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어떤 거? 안으로예요. into. house. 아니면 집 안으로. 안쪽으로 가다는 전체사고요. 이것도 배울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t, h, a, n.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이거 then이라고 읽을게요. th 대부분 th, th 발음이 나네요. 자, then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a는 에 발음이 났고요. 보통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잖아. 내가 너보다 밥을 더 잘 먹잖아. 이런 걸 어떤 걸 비교할 때, then you 하면 내가 너보다 이런 거에서 너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비교할 때 쓰는 말이 then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up 어떻게 읽을까요? up, up, up. 위쪽 이야기할 때. up, down, up, down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up, up.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30개가 끝이고요. 다음 장에서 복습할 건데, 아, 복습하기 전에 약간 좀 고민이 드네요. 오늘도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벌써 강의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된 거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살다보면 아니면 영어 공부하다보면 많이 보셨던 단어는 맞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우리나라말도 그럴 거 같아요. 우리나라말 가장 많이 쓰는 말 뭘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은,는,이,가 내지는 을,를 뭐죠? 주어 뒤에 붙는 거거나, 목적어 뒤에 붙는 거나, 슴, 니다 할 때, 니다. 이런 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법 공부를 좀 해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들께 뜻을 전해 드리기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 거 같아요. 근데, 음, 그 생각은 맞는 거 같아요. 자주 쓰이는 단어부터 쭉 우리가 읽는 법을 알다 보면, 결국엔 영어를 봤을 때 읽는 법을 배우는 거 훨씬 더 시간이 빠를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여러분께 한 20개 정도 단어가 적당할 거 같고요. 근데 20개씩 하면 진도 좀 잘 못 나가겠죠. 저는 30개 하지만, 수업 시간 한 40분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거 같아요. 이지 선생님, 한 20개를 한 30분 정도에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40분 괜찮습니다. 30개씩 빡빡빡 나가버리시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많은 쪽 의견을 제가 듣고, 다음 주엔 20개 할지, 30개 할지 좀 결정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띄었고요.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운 30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0개씩 읽어 볼게요. 왼쪽부터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10개 여러분 스스로 읽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초만 갖고요. 쭉쭉쭉쭉쭉쭉 읽어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동영상 멈추시고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 볼게요. 빠르게 읽어 볼게요. Also. How. Many. Do. Has. Most. People. Other. Time. 빠르게 읽어 볼게요. All. Also. How. Many. Do. Has. Most. People. Other. Time. 네. 마지막 줄 한번 스스로 읽어 보겠습니다. 네. 좋고요. So. So. We. These. May. Like. Use. Into. Then. Up. 자. 다시요. So. Was. We. These. May. Like. Use. Into. Then. Up. 여기까지입니다. 100점을 못 남아 주셨을 수도 있지만. 100점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셔야죠.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